인조. 상처를 입히다인데요. 일단 인조가 아니라 인조예요. 인조. 인조. 이리 조 하면서 지갑을 뺏었어요. 지갑을 안 뺏길려고 막 하니까는 막 사람을 또 때리죠. 강도들은 그죠? 인조 하면서 때리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강도가 돼 보세요. 강도가 됐어요. 지금 인조 하면서 뭐해? 상처를 입힌다라는 느낌으로 인조. 탁 때리는 거야. 인조 해서 코피나게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조. 인조. 자, 그래서 상처를 입히다. 자, 끝에 Y가 붙어서 명사가 됩니다. 상처. 인조. 다시 한번 인조. 인조. 상처. 인조. 때려서 상처예요. 인조. knowledge.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속에 어떤 단어가 숨어 있어요? no. 무슨 뜻이에요? 알다라는 뜻이죠. no. 알다. 그러니까 아는 것 해가지고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박사들은 어떤 지식으로 이름을 날리죠. 그죠? 이 사람이 K면은 K라는 이름을 날리지. 뭘로써? 이 머릿속에 든 지식으로 이름을 날리지.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요. no. 그러니까 아는 것. 지식. 같이 해보죠. knowledge. knowledge. 자,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mean.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너 알지? 하면서 옆 친구를 살짝 밀었다는 거야. 야, 너 알지? 뭔가. 뭔가를 이 친구가 이렇게 음용하게 의미하고 있잖아요. 뭔가 의미한다. mean. 살짝 밀어보세요. mean. mean. 난 지금 뭔가. 야, 너 알지? 하면서 뭔가 의미하고 있어요. mean. 다시 한번. mean. 의미하다. 자, seek. 찾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말에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눈을 씻고서 찾아보는다. 알겠죠? 더 맑은 눈으로 찾아보려고. 그래서 seek. 자, 눈을 씻고. 눈을 씻고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다. 다시 한번. seek. seek. 눈 씻고 찾아보다. 다시 한번. seek. 눈 씻고 찾아보다예요. 찾다. thermometer. 자, 또는 thermometer라고도 읽어요. thermometer. 자, thermometer니까 summer. summer 하면 뭐예요? summer. 여름이잖아요. 그죠? summer에 몇 m가 올라가는 거. 여름만 되면 수은주가 몇 m 올라가죠. 그죠? 바로 온도계입니다. 온도계가. 어? 자, summer meter. thermometer. 다시 한번. thermometer. thermometer. summer가 되면, summer가 되면 미터. 몇 m 올라가는 거 바로 뭐예요? 온도계예요. thermometer. 온도계.